8렙 치고 빡셀 것 같다 생각하긴 했는데 꽤 빡셔네 좀 단순하긴 하네요 8렙인데 약간 피지컬로 누르는 8렙이네 그래봤자 8렙 수준에 피지컬로 누르는 8렙이네 8렙 수준에 피지컬로 누르는 8렙 8렙 수준에서 8렙 수준에 피지컬로 누르는 8렙 수준은 조금 빡셈 피지컬 조금 빡셈 피지컬로 누르는 5렙 수준 조금 빡셈 피지컬 각자가 단순해가지고 후과는 조금 짜증나더라 연습하기도 괜찮은 곡인거 같다 개인적으로 근데 뒤까지 가는게 너무 시간을 오래 걸리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확실히 후반이 엄청 빡세 후반까지 가는것도 너무 오래걸리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거 이즈요 근데 뭐 어때 나 올퍼패스 족가